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일부 이번에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후보 양문석 후보의 논란인데 먼저 양문석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논란이 불거진 것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또는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경제만 봐도 매일 웃기 미워하고 갈라치게 하는 이 현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지 아시겠지요. 심판합시다. 처벌해야 됩니다.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논란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뭐 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 뉴스웨어 라이브 시간에는 최대한 쉽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입니다. 뭐냐 하면 양문석 후보가 2021년도에 여기가 서초구 잠원동일 겁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한 채를 삽니다. 21억 원 정도의 사요. 그런데 오른쪽 양문석 후보의 딸 장녀가 저 21억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사는데 그 돈에 양문석 후보의 장녀가 11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받은 돈을 저 21억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는데 보탰다. 뭐 이런 건데요. 양문석 후보의 장녀는 대학생이다. 지금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득도 없는 대학생 딸이 무슨 재주가 있길래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냐 물음표. 저 대출은 아마 대구에 있는 저 새마을금고 거기서 받은 걸 거예요. 자, 그래픽 돌려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양문석 후보의 장녀는 경제활동이 없어서 대학생이니까요. 경제활동이 없어서 소득도 없는데 어찌 11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해명하시오. 뭐 이런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양문석 후보는 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직에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우리 뉴스에이 라이브 방송에서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29세 이하 희청금지 자막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20대 청년들이 지금 어디를 가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아마 이강인 선수 정도 말고는 22살에 11억 원 그냥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29 붙여서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데 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따님은 정말로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세 번째 만약에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으면 정말로 사업을 했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양문석 후보는 당시에는 몰랐고 금액이 11억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금자당권 설정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11억 원인 걸 그때 몰랐습니까. 이거 알았는데 몰랐다고 했으면 허위사실공표 소식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자 누가 냈습니까. 11억 원 대출 받았으면 연 4%만 잡아도 한 달에 35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이자는 누구 돈으로 냈는가. 그다음에 원금도 분할 상환을 할 텐데 그럼 원금은 누구 돈으로 갚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여섯 번째 이자와 원금을 갚은 돈을 만약에 부모님이 줬다면 그것에 대한 증여세는 냈습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양문석 후보가 공직 후보자답게 책임 있는 소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양문석 후보의 장려가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이 과정이 지금 이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장려가 이제 처음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양문석 후보 딸은 대학생이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종의 편법을 썼다 이거죠.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는 식으로 편법을 썼다. 먼저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도 당장 나온 얘기는 무엇이냐. 만약 양문석 후보의 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일종의 약간 허위로 만들어갖고 대출을 받았으면 그것은 합법 대출? 노, 노, 불법 대출이에요. 대출금 회수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금고의 입장이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편법의 영역이라면 양문석 후보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방어를 해드릴 텐데 지금 말한 대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서 불법의 영역이라면 저는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양문석 후보가 처음 입장을 낸 게 편법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과도한 대출이나 자녀의 소득이 없는 자녀의 대출 이런 것들은 편법적 부분이 있으나 불법적 요소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저조차도 의문이 있는 게 사업자 대출을 20대 대학생이 11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해명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양문석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당의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21년에 지금 이루어진 대출 아닙니까? 2022년에 양문석 후보는 우리 당의 민주당의 경남도지사 후보였습니다. 그때도 한번 검증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검증을 했으니까 당에서 두 차례 검증을 하면서 분명 자녀의 대출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의 대출, 20대 대학생이 자녀 대출 기록을 보고 의문,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럼 당의 검증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요. 당에서 지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소명 자료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소명 자료를 받아놨다면 당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안다라고 입장을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을 안 내는 걸로 봤을 때는 그 검증 과정에서의 부실함조차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당, 민주당이라는 공당 전체의 문제는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양문석 후보가 2021년도에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21억 정도 되는 일종의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 그거를 사는 과정에서 본인의 딸,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그 딸이 받은 11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갖고 잠원동에 똘똘한 한 채를 샀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그 대출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찌 받았을까. 그것이 뭐 사업자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여기에 이제 의문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이 대학생 딸, 양문석 후보의 딸이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양문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실 분 중에 청년분도 계시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 11억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범죄자들로부터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한 사람들은 조국이나 이세명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꽉 차여 있는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고 이분들은 청년을 위한 척합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말이에요. 양문석 후보님, 본인 딸이요. 지금 11억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달 이자만 366만 원이에요. 그거 이자 납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이자를 양문석 후보가 부모가 대납을 했다라면 증여세 납부 실적도 공개하시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4명의 패널 가운데 우리 강전혜 변호사께서 유일한 법조인이신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참 송영호 변호사도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강전혜 변호사.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편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게 2020년 8월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서울시 전역이 투지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원의 주택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는 이 집을 일단 사고 그 이후에 딸의 명의로 즉 개인사업자를 냈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의 딸이 지금까지 세금 납부 내역이 없어요. 개인사업자였다면 부가세라든지 기본적인 세금들을 냈었어야 됐는데 이러한 납부 내역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이 집을 사면서 11억이라는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집에 담보를 해갖고는 11억이라는 대출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딸이 11억 대출을 받을 무렵에 원래 양문석 배우자의 양문석 후보의 배우자 명의로 제2금융권의 근저당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도 그 당시에 근저당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제2금융권의 근저당 채무는 어느 돈으로 지운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래도 딸이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 제2금융권을 지우면서 어떤 이자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명의를 사용을 했고 양문석 후보도 어느 정도의 편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는 저는 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냥 단순히 해명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명으로 끝날 일은 아닌 듯하다. 수사까지도 필요할 듯하다. 우리 강전의 변호사 이런 말씀을 주셨고 양문석 후보도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편법적인 소지가 있었음은 저 양문석 인정합니다. 불법까지는 아니고 약간 편법이 있었음까지는 인정해요. 뭐 이런 것이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편법은 무슨 편법이에요. 불법이죠. 수사해야지요. 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양문석 후보는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 이런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서 어찌어찌하다가 새마을 금고와 연결이 돼서 우리 딸이 11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물음표가 뒤따라 붙고 있는 상황. 양문석 후보가 이 논란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해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이 논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